응가 응가 곰이 응가 힘줘 너는 왜 거기 가서 짓고 있니 뭘 보고 짓고 있니 가을아 밖에 뭐 있어? 응? 대장 일정 열심히 하라구 대장 역할을 충실히 하라구 네 네 으 아 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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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이제 개들 보고 짓지 않고 밖에 보고 짓나?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뭐 있는데 계속 밖에만 보고 짓을건가? 아니요 저도 재활의를 해야죠 만두기 왜 가만히 있어 움직이라고 움직여서 근육 좀 붙이라고 살도 좀 빼고 스키총각 너는 계절 만났지 뛰어넘기 딱 좋은 계절 그렇지 스키총각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대장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용 우리 스키총각 기분 좋아요 물건이죠 모두 춥냐 버텨라 강해지자 이따위 추위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난 추워서 들어가야되겠다 너희들은 사교모임을 갖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사교모임을 갖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사교모임을 갖도록 하여라 오늘의 응답 스키총각